안녕! 달달골이 땡기는 날 선물 박스들을 가져왔다요! 단거에 단거 또 올려먹는 당신을 위해 총명명 트로트 펭수 선물 박스를 준비했다요! 첫 번째는 총명명! 똑같은 패키지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 또 신나고 렛잇고 할 수 있는 미니 템버링과 이 포토카드를 증정한다고! 마지막은 펭수 선물 박스! 너무 달달해서 주의해야 하니 장갑부터 착용하고 귀여운 펭수 선물 박스가 무려 3종? 짜잔! 이 깜찍이를 구매하면 등신대 4종 중 랜덤으로 1개 증정! 조립도 매우 간단하지? 저 앙증맞은 손 좀 보라고! 또 이 두 가지 펭수 박스를 구매하면 마그넷 5종 중 1개 랜덤 증정! 박스 안도 어찌나 알찬지 끝도 없이 나오는구나! 듣는 순간 GS25로 출발해! 두근거리는 마음 준비됐지? 당장 GS25로 오라고! 해피 화이트 데이 위드 펭수! 고객을 향한 30년의 진심 GS25 유리가 데이 위드 펭수! 대형